여러분 여러분 상소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똘똘이 뭉쳐가지고 당신 빅마우스라며? 네? 능력도 없이 주둥아리만 놀려야 된다고 이쪽 업계에서 당신 별명이 빅마우스라던데 아니야?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야 이 사기꾸들끼야! 내 손 불어내! 내 손 불어내!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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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 불어내라고! 내 손 불어내라고! 아이고 우리 사이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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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왔다 전화 왔다 나 무서워서 못 받겠어 좀 받아주세요 너도 왜 무서워? 아니 딸인데 뭐가 무서워 빨리 받아 야 지연아 우리 나 붕어빵이야 나 몰라 자파가 어떻게 됐어? 뭐? 그럼 우리 돈 한 번도 못 받는 거네? 내가 이럴까봐 딴 변호사한테 맞기를 했지 내가 이럴까봐 딴 변호사한테 맞기를 했지 내가 이럴까봐 딴 변호사한테 맞기를 했지 이번 달 대출금이자 어디?